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뜨거운 입술이 너의 부드러운 입술에 닿길 원해 내 사랑이 너의 가슴에 정해지도록 왜 남자들은 하나 거랑 피칠 거를 구별 못하지?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게 했어 널 사랑하게 했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게 했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게 했어 어려운 얘기로 너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 그 흔한 유희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게 했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게 했어 널 사랑하게 했어 널 사랑하게 했어 널 사랑하게 했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화를 안 내냐?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냐? 선배는 여자를 너무 몰라 너는 나를 많이 몰라 너는 나를 많이 몰라 그래 모른다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이재훈이다 축하해 오 코가 나의 슬픈 다행이네요 그분들이 아는 여행 진짜 그 양이 남게 여행을 다닌다 제발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게 ث device 널 사랑하게 쓰러 언제까지나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은 누구보다 널 사랑하게 해서 언제까지나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은 누구보다 널 사랑하게 해서 웃지마요 정들어